이번에 타오바오 공동구매가 카페에서 좀 있어가지고 필요한 베이킹 도구 조금만 사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뜯어보려고 세팅을 좀 했어요 이거는 쿨링 렉에서 시킴망 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깍지 그리고 이거는 쿠프 브레즈 나이프라고 되어있죠 칼침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반르통 드디어 제 반르통이 생겼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부피가 큰 맥부터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3단 같이 시킬 수 있어서 공간을 좀 덜 차지하여서 맘에 들더라고요 처음 뜯는 거라 아직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런 식으로 접이 형태 되어 있어서 보관할 때는 부피들을 별로 안 차지하고 괜찮을 거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런 식으로 접이 형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단 잘못하면 다 시킴마 올리다가 쏟겠는데요? 이렇게 3단 장착을 했습니다 제법 넓이도 넓어서 긴 쪽 길이가 40cm 짧은 쪽이 24.7cm 사이즈가 나와있네요 영상 찍으면서도 아마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가볍고 다리 부분이 고정이 안되는게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보관할때는 이렇게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있는 접이식 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그리고 쿠프 쿠프 그리고 반누통인데 반누통이 원래 색깔이 이런건 아니구요 반누통에서 약간 시크름한 본드냄새같이 안좋은 나무 냄새가 나가지고 찾다보니까 반누통을 소독을 하라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오븐에 넣어가지고 오븐에 150도 온도는 안 써있어가지고 오븐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몇 분 뒀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연기가 좀 집에 나길래 열어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들어갔더라구요 큰일날뻔했습니다 스프링쿨가 터질뻔했어요 원래 색상은 반누통 색깔 아시겠지만 거의 요런 색깔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수땡이 수땡이 될 뻔했던 반누통 격을 살렸구요 지금은 나름 좋아요 색깔이 좀 특이해져서 얘는 일단 이렇게 반누통만 있는 구성은 아니었구요 반누통 위에 요새 광목청 아예 덧대어 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목청까지 다 있는데 가격이 좀 괜찮게 나와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다 씌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다 빨아가지고 건조를 시켰구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물리면 가운데가 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깥으로 물리게 하지는 않구요 이렇게 꺼내주면 이렇게 안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일단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 광목천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밀가루를 안 뿌리는 건 아니구요 이 광목천에도 덧가루는 먹여서 반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어제 어제 빵을 구워봤는데 확실히 그냥 이 나무 틀에 밀가루를 뿌려서 했을 때보다 안정감도 있고 더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무 틀에 밀가루를 뿌리게 되면 요 사이사이에 이제 체를 쳐서 뿌리게 되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우르르 다 쏟아져 내려버려서 그것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광목천에 밀가루가 안착이 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충격 정도는 별 끄떡이 없었고 빵을 뺄 때도 훨씬 좀 깨끗하게 똑 떨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연 발효빵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반나통에는 밀가루 때문에 세균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밀가루를 완전히 털어내시고 냉동실에다가 같이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쓰고 밀가루가 덩어리 있다거나 하면 말려서 반죽 다 떼어내시고 냉동실에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쿠프인데요 쿠프나이프라고 해서 뭐 그냥 커터칼을 쓰기도 해요 커터칼룩 바게트나 아니면 뭐 사워도 위에 칼집 낼 때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게 좀 가벼워 보이고 손에도 좀 잘 익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 볼 봉 이것만 대만 쓰고 나중에 이제 좀 절삭력이 약해졌다 싶을 때는 이 나이프 부분만 사서 빼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볼 이 봉 없이 나이프만 사서 젓가락이나 뭐 이런 데 꼽아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까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트라이컬러 커플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짤 수 있는 형태의 커플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 구멍이 아예 있는 거고요 물론 짤주머니 하나에나 아니면 짤주머니 세 개에 색깔을 넣어서 우리가 짜기도 하지만 아예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조금 깔끔하게 나오기도 하고 쓰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이런 건 꼭 괜히 두 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길래 두 개를 사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지금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놓고 얘는 지금 새로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드라이네요 저는 처음에 제품 사진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하나 어디였어? 이거 하나 딱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크기에 고정 고정 고정하는 부분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작은 거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가장 넓은 지름을 가진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깍지들마다 지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깍지에 맞게 이 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일단 구조는 이렇게 잠깐 풀면 이렇게 세 개 소 깍지가 있고요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홈이 있어서 고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아까 되게 이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깍지는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굵은 거는 얘가 이렇게 잠그러 내려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굵은 짓을 할 때는 이 넓은 지름에 링을 하면 이렇게 이제는 좀 크니까 이거 말고 요거 하면 여기랑 딱 지름 맞고 밑에까지 잠겨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짤 주머니를 푹푹푹 짜면 저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큰 깍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이런 거 구리볼 구리볼 깍지 왜 초점 못 잡은 구리볼 깍지 또 이거는 작은 걸 개울까요 근데 너무 작으면 고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깍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샀다 그랬어요 근데 또 너무 작은 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름에서 아예 이탈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정이 안 되고요 이런 건 쓰실 순 없고 보통 그냥 좀 요 정도 되는 거 요 앞에 지름을 감쌀 수 있는 정도의 깍지는 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착해 가지고 짜는 거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봉지 세 개를 다른 색깔로 버터크림 했던 거 해서 이렇게 담아봤어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각 깍지마다 짧게 세 주머니를 씌운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처음 짜는 거라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오발 깍지 오발 별 깍지 들어가 있습니다 짜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음 이렇게 나왔어요 음 아 하늘색이 이렇게 평면이 되는 애들은 색깔이 약간 안 보이네요 얘는 이렇게 입체적인 거 짤 때 혹시 좋겠어요 저런 머핀 같은 거나 아니면 케익 위에 장식할 때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거 같고 살짝살짝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또 뭐 해볼까 또 뭐 있지 모양이 나 이런 데코를 잘 안 하니까 음 귀엽다 이거 머랭쿠키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별 깍지를 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원형 깍지를 끼게 되면 음 여기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링이 삼색 링이 쌓아서 올라가겠죠 해외 이런 뭐 집구나 공구 이런 거는 베이킹 제품은 처음 사봤는데 되게 쓸만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재밌는 물건 사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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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